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거는 엔드시물 서바이벌! 레이터! 괴록샘용끼리 한 적은 있는데 이제 김한혜랑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김한혜한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처절하고 동료들끼리 배반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어,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근데? 그냥 먹을 거 먹고 집 짓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트레이닝이 필요 없다? 아, 트레이닝 같은 것도 있어? 어, 뭐 트레이닝 뭐 까있고 뭐 필요 없나? 바로 실천으로 가야죠 해봤던 경험자로서 뭐 알려줄만한 팁 같은 게 있나요? 죽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헬프, 훈젤, 히얼스트, 스테미나, 템페나토레 와... 이게 이제 진짜 둘이다, 영어... 이 중에서 이제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모르고 근데 저... 저시위 빨리 여기서 우리 거점을 일단 정해야 돼 여기로 하죠, 그냥 아래로? 아, 이 나무, 나무 밑으로 하자 여기에 코코넛도 있어 얘를 까는 거랬나? 어, 이거 어떻게 왔냐, 이거? 까먹었지, 너도? 컨트롤, 컨트롤 그냥 그 상태로 움직이면 돼 아니, 이거 맞냐고 이러다가 해줘요, 우리 야, 너 너무 기괴해! 너무 기괴해, 다리 막 돌아! 해봤잖아, 너 해봤는데 몰라, 어떻게, 어떻게 일어나더라, 이거? 일단 코코넛을 모아갑시다,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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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움직이자 자, 이런 거를 줍고 다니면 됩니다 그 돌 아닙니까? 이거는 나무 나중에 불을 피울 수 있어, 이걸로 뗄감이야? 어, 이런 이런, 버섯! 난 이거 놓고 일단 올 테니까 이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으세요 이거 맵 같은 건 없나요? 없어요, 한 번 집 잃어버리면 끝이야 잘 기억해야 돼, 이 맵을 나 완전, 완전한 길치인데? 어딨니, 만혜야? 나, 큰 나무 아래 큰 나무는 많거든? 아, 큰 나무가 이거 말하는 거구나 엄청 큰 나무? 응, 응, 응! 오, 개구리다 오, 잡아, 먹자! 개구리다, 개구리 기절시켜! 이거, 이거, 나무로 부숴해야 될 것 같은데, 잠깐만 나무 없나, 나무? 나 있어, 나 가! 빨리 빨리 와봐, 내가, 내가 몰고 있어 너가 어딘데, 소리를 내봐 아, 저긴가? 내가 잡을게 코코넛으로 이 개구리 새끼 참교육 해버릴게 어, 안 되나? 오, 잡았다! 개구리? 잡았다! 야, 이거 너 같다! 뭐? 잘 포장해봐, 어떤 면이? 잘 포장해갈게 너, 너 집은 어딘 줄 알아? 지금 나 여기가 집이야 어, 거기 집 맞아? 어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 둘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야? 오, 깨졌어! 아, 혼자 먹지 마세요 여기 여기, 개구리 밥 개구리 밥, 개구리 오 오오오오오오 timeless 대박! 먹자, 구워 먹자! 하하! 야, 내 거야! 야, 나 먼저 해야 돼 나 지금 죽어가, 진짜로 ya Ah Ah Ah! 아, 뭐야? 아이, 뭐야 이거 1차만 깬 거잖아 야, 이 갈색을 깨야 나오는 거야, 갈색을 이걸 이렇게 야, 하하 store 오오오오오오 Your, 나, 나 체력 좀 많이 다네? 너 몇이니? 야! 너 그럼 버섯이라도 빨리 주워 먹고 있어 버섯, 아까 가 Zombie 아!!! 네가 나 죽인 거 아냐? 아 진짜 뭐합니까? 잠깐 피곤해서 좀 역할 분담을 할까? 네 내가 나무를 가져올게. 그럼 난 코코넛 담당. 이게 위치.. 위치를 모르니까 사자? 어!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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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! 조심하세요 호랑이 무슨 벌써납니까?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호랑이 아니면 끌고 올까? 물 속에다 제일 집어넣는 거 어때? 어딨는데 호랑이가? 저 위에 있었어. 여기 딱 숨어가지고 그거 맞아? 나무 위로 올라가! 잘한다! 야 잘한다! 물 속으로 데려와! 야 포기를 안 하잖아! 야 나 스테미너가! 스테미너가! 물 속! 물 속으로 빠져! 뭘로 못 가? 못 가? 야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 이 고양이 새끼! 자 일단 나도 떨티를 한번 좀 채워야 될 듯? 안돼 야 이씨! 저 호랑이! 엉덩이 밑에 코코넛이 두 개나 있는데! 어떻게 못 하나? 갈게 내가 이 두 알을 가지고.. 아 얘 얘 진짜 야 미친놈인가 봐 얘 왜 이래! 어디야 어디야 갈게 내가! 야 코코넛이라도 먹게 해주든가 이씨! 충 치는 거 봐 개 열받아! 그 근처에 뭐 있는지 말해줘 봐 내가 구하러 갈게 코코넛! 아이 말고! 코코넛? 말고 말고! 좀 더 큰 거 없어? 큰 게 내 다리 사이에 일단 일단 나 이거 좀 깨야 될 거 같아 됐다 됐다! 볼 수 없겠어? 어 이거 빨리 먹어야 돼! 아 아니 죽는다 죽어! 와 먹었다! 아 이거 완전 그림의 떡이 어떻게 먹어! 야 입으로 가까이 가져가서! 입으로 안 가져가줘! 아 죽어 간다! 이거 밤 되면 어차피 우리 뱀들한테 죽는단 말이야! 밤에 뱀이 많이 나오나? 응 그리고 이거 호랑이라도 진짜 어떻게 한 번 해야 돼! 걱정마 내가 호랑이를 사냥해 갈게! 저기.. 오라악! 캣! 저놈의 표피는 코코넛보다 단단했어! 야 내가 복수를 갚아 죽겠다! 이거 이거 트레이닝 어때? 내가 이거 혼자 하고 올까? 해봐! 나는 유튜브에서 속성 공부를 하고 오케이 나는 거기에서 실질적 강의를 듣고 오세요! 에이퓨 자 유튜브 속성 강의로 마스터 했거든요? 아 좀 배웠어? 어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자자자자자자 짱 똘을 하나 일단 주우세요 짱 똘 줍고요 자 이리 오세요 여기 있는 나무 있죠? 어 나도 이거 배웠는데 나무를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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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하나 둘 셋 얍! 하면 이제 같이 알아서 부숴져야 되는데? 아니야 그거 너가 깨야 돼 그래?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 지 혼자 부수지잖아 자 이거를 이제 차라리 내가 그거 하는게 어때? 너 못하잖아 아니야 나 잘 가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 재료 가져올테니까 그거 다 가공해줘 그게 나을거 같아 가셔야 돼? 응 덜스티가 1도 없어 있어? 아니 먹은거 치우고 가셔야지 약간 기술자는 시간이 금이거든요? 그럼 전 뭐죠? 전 뭐 치움직인가요? 이거 박아놔주세요 부숴라 진짜 못하네 나봐 나봐 다다 다다 아 참 자 시범 먼저 보여줄게 자 돌 잡고 코코넛을 안 집어도 돼 그냥 다리 사이에다 끼놓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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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다리에다 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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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그 담래로 코코넛 하나 먹고 갑니다 버섯도 구해주세요 대나무 잘 박아주세요 네 어디갔어? 오오오오 와와와 죽을 뻔 오이씨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 내가 세울테니까 너 식량 좀 가져올래? 세우는게 쉽지 않거든 나 잘 못 세워봐서 알아 세웠다 오오오오 판자도 판자도 올려 이 정도면 될까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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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 같은데? 아 왜 꽂힌게 풀렸어? 야 나 추워 근데 나도 지금 추워 빨리 와라 장작이라도 빨리 야 야 잠깐 야 짱돌이 하나밖에 없네? 나 하나 주워왔는데 내가 하나 버렸단 말이야 일단 야 이거 버섯 오오 나 버섯 먹어야겠는데 버섯 버섯 먹어 야 근데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그럴 수 없어 아니 나 이거 버섯 아니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니 먹었다고 내 손에 있었다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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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냅다 그냥 먹은 거 하나 했는 줄 알고? 아니 뭐가 아니야 변명하지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살아남아야지 아 야 짱돌이 없어 여기 있잖아 하나 두 개가 있어야 된다니까? 불 피우려면? 그래 여기 둘 다 있잖아 아 그럼 빨리 불 피워줘 빨리 빨리 나 죽어 나 죽어 개중이 죽어 죽어 나 진짜 죽어 빨리 빨리 왜 안 피우고 있어 빨리 피워줘 뭐 하는 거야 근데? 코코넛 돌고 뭐 하는 거야? 코코넛이야? 도란이야? 도란이야? 니가 죽였어 누가 먹은 코코넛 여기다 두레 그러게? 하지 말자 어떻게 이거 못 살려 그러면 뭘 어떻게 살려? 니가 날 죽였는데 나가기라도 해야지 배라도 한 번 봐야지 야 자리가 안 좋았어 우리 움직여 아니 움직여가 아니라 여기 옮겨 코코넛이다 코코넛 두 개 있다 여기 여기로 하자 이번엔 내가 족장이다 날 딴하라 에퓨 이거 뭐하니? 길 잃었어 찾았어 내 배에 꼬르르 소리가 먹어 빨리 그럼 땀 뻗어 땀 뻗어 먹어 여기 뒤에 있어 어딨어? 나 이거 좀 먹여주지 않을래? 네 안 지펴져 죽었어 하지 말죠 그래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대체? 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코코넛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안 먹어가지고 야 이 아 길 잃었다가 깡금 왔다고 야 야 뭐 입에다가 넣어주든가 넌 괜히 내 똥꼬냄새나 왔다는 거야 더러워 보인다고 또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íveis을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언니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? 2.2. 2.2. 봐! می게!